오늘 중대하게 오늘 산에서 결정하게 어제 대화에 그래서 창민이와 저와 오늘 역할을 바꿔서. 어제 뭐 둘이 얘기를 했었다면서 포지션 얘기를.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제가 붓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, 사실은. 잘하는데. 너무 맛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진짜. 그래서 이걸 한번 로테이션 돌려보면 어떨까.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음식들이고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바꿔서. 좋은 생각이다. 그래서 다 알고, 일을 다 알고 있어야.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도 이번에는 오늘은 너희 둘이 바꿔보고. 다음번에는 나랑도 또 바꿔보고. 돌아가면서 바꾸려고.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. 그래야 일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. 맞습니다. 더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다음번에 오면 장호가 제 역할을 하고 제가 창민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돌고. 그다음에 또 창민이가 서로 순환해서 각자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. 우리도 조수호 씨가 사장할래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그냥 누나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. 아니, 설마. 우리 최사장님이. 그냥 맨 처음에 저경판 먼저 볶으면서 소금 살짝 소금 간 해 주고 그 후에 이제 파프리카 파우더를 한 숟갈 정도 털어서 그 다음에 바로 치킨스토어. 오케이. 조금 차이인데 이 버터무스를 더 하면 익을 것 같고 만약에 완전 익혀주세요 하면 찹스테이크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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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럼 이제 자른 것만 딱 놓고. 네, 저렇게 장호처럼 거듭 저기. 잠깐만요. 생선은 건져서 볼트메이징을 여다가 놓으신대요. 맞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생선 트레이예요. 오케이. 창민아, 창민아. 손에 일로와. 뭐야? 너 계속, 계속 걷기를. 오, 소 스윗. 소요 고마워. 아니, 아니, 아니. 아까 뒤에서 보는데 계속 당기기로 해. 몇 번이고 죄송합니다, 회원님. 됐을 때 약간 살짝 따뜻해진 것 같다 싶은 게 그게 미디엄. 따뜻한 게 미디엄. 뜨거운 물에 이런 게 이제 미디엄 매일. 미디엄 매일단. 그리고 이게 완전 매일단. 그렇지, 미디엄. 아잇. 아잇. 팬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4개 동시에 올리면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. 못 맞죠. 어제 해보니까. 맥시멈 2개. 맥시멈 2개. 이게 3개 시켜도 팬 2개. 네. 그래도 너무 오히려 조급하게 하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. 그럼 또 왜 안 되죠? 우와. 드립을 해야 하는데. 아니. 아니. 야, 나와. 왜 안 나오니.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들 한번 해 보세요. 좋습니다. 뭐야. 야, 이게 불이. 왜 이래. 조금만 벗어나서 바로 인접전이 꺼지네. 실박전. 아니. 차민아. 괜찮아?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그러면 여기 원래 3개 연달아 같이 쓰면 불이. 불이 약해져. 불이 약해져. 아, 이 그라마는. 그러면 어렵지. 뜨겠다. 너무 녹게 될 것 같은데. 치즈요? 한 번 보세요. 뜨겠다. 조금 더. 불이 제일 중요한데. 4개 다 나간 거예요? 백볼 메인퀴드? 일단은 이 정도면. 흐름 또 왜 안 돼? 비닐이 봤던 거? 이게 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요. 어, 이게 불이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을까? 대박인데요? 천천히. 천천히. 와, 형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? 조금씩. 조금씩. 어, 잠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아직 안 연습도 안 나가서 당근아 시간 있어. 감사합니다. 이게 여기 파도가 되게 복잡해. 파도가 복잡해. 네. 이거 인덕션. 자꾸 꺼져. 계속 꺼져. 계속 꺼져. 혹시 스테이크는 언제쯤 되나요? 첫 번째. 이거 나가세요. 안심 스테이크 2개가 아직 안 나왔어요. 안심 2개 안 나왔다고? 네. 안심 2개 안 나왔다고? 네.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지금 이겁니다, 지금. 아, 그래? 천천히, 천천히. 어, 그럼 피씨를 지금 하면 안 되네. 스테이크 얼마, 얼마 남았지? 5분만 기다려주십시오. 5분만? 와, 이거 불 때문에 맹성인데 어떻게 하셨어요, 형? 천천히, 천천히. 소스, 소스 안, 안, 안. 괜찮습니까, 셰프? 괜찮아요? 네. 죄송합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금방 하겠습니다. 하고, 하고 바로 두 번째 스테이크 나가야 된다. 네, 네. 양도추 인터넷 깔겠습니다. 오케이. 웰던이죠? 맞습니다. 웰던? 잘 익었습니다. 잘 익었습니다, 아주. 아니, 이거 더 짤하려고 하셨어요. 찹 스테이크? 어, 찹, 이게 한 번만 더. 못 들어도 돼요? 아, 진짜? 그러면 아예 지금 편하게 큐브용으로 잘라서 드릴까요? 네, 좋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주문 들어왔습니다. 안심 스테이크 2개, 파스타 하나, 필라포 하나입니다. 못 들었는데. 아, 진짜? 그럼 미안해요, 한 번만. 오케이. 잘라줄게요, 잘라줄게요. 천천히. 굳게 웰던 큐브용. 한 번 더 우리가 말씀드릴게요, 앞으로. 말씀해 주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아닙니다. 오케이, 너무 잘 익었고요. 감사합니다. 잘했어, 잘했어. 나가자, 나가자, 나가자. 나가자, 나가자, 나가자. 자, 창민아 바로. 안심 바로. 그 다음 거. 안심 바로 나갈게요. 안심. 아, 아니지. 다시. 남은 열에도 될 것 같아. 맞습니다. 오케이. 이거 거의 다 끓었습니다. 네, 주세요. 아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미듐입니다. 미듐. 양배추 하나 썰어주세요. 야, 나와. 왜 안 나와. 제가 그거 할게요. 소스 뿌리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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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딱. 살짝 버튼할게요. 네, 네. 방어 나왔습니다. 너무 맛있게 드세요. 예, 셰프. 와우. 창민아, 처음 했는데 너무 잘했어. 잘했어. 야, 얘 땀난 거. 가려줘 봐. 잘했어, 잘했어. 아, 미쳤다. 잘했어, 잘했어. 아,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니. 뭐가 늦어. 딱 좋은데 지금. 아,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, 진짜. 고맙습니다.